한중원의 스포츠 소식을 정리해보는 시간 이유미의 스포츠 스포츠 전문작가 이유미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떤 거를 먼저 가져오셨나요? 23세 이하 축구 대표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올림픽 가기까지 몇 걸음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김학보모가 정말 잘하고 있죠. 원래 시조가 죽음의 조라고 해서 사실 정말 걱정을 했었고 네 멤버가 한국, 우즈벡, 이란, 중국 이게 다 만만치 않은 팀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전 같은 경우에도 1대0으로 우리가 이겼는데 좀 뭔가 답답한 경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출발이 안 좋아서 어떡하지 걱정을 했었습니다만 이란과의 경기도 2대1로 이겼고 우즈베키스탄도 2대1로 이기면서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디펜딩 챔피언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의미가 있었고요. 전반 시작하자마자 어제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정승원 선수의 중거리 슛이 오세훈 선수의 몸에 맞고 들어가면서 일찍 좀 승기를 잡은 경기였는데 동점골을 내줄 때가 좀 아쉽긴 했어요. 왜 그걸 손벙근 골키버가 막지 못했을까 할 정도로 좀 우드컨 이렇게 서서 보는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토너먼트 가면 이런 실수가 나오면 무조건 떨어지고 올림픽을 못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게요.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 결승골도 오세훈 선수가 넣는데 이 선수가 어제 생일이었다고 그러죠. 본인에게 본인의 생일 선물을 하는 아주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3전 전승으로 C조 1위로 1위로 올라갔죠. 네. 이제 8강에 진출을 했는데요. 2위가 우즈베키스탄. 네. 그렇습니다. 이란하고 중국이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중국을 오늘 중국 기사를 봤는데 네이버에 뜬 히딩크를 자른 게 잘못이다. 이런 한탄과 후에 히딩크가 맞았다. 우리 선수가 문제지 감독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런 기사도 또 나왔더라고요. 아무래도 히딩크 감독이 지휘를 했다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부담감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실력을 떠나서라도 그러니까요. 네. 우리를 또 잘 알고 있는. 속속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랬을 텐데 우리에게는 조금 그런 부분이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죽음의 조라는 C조에서 3전 전승. 그런데 지금 조별립을 통틀어도 3전 전승하는 팀이 우리가 유일하거든요. 현재까지. 그렇기 때문에 김학보모가 어쨌든 C조를 평정했다. 아직까지는. 그렇네요.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 과연 이제 우리의 8강전 상대는 누가 될 것인가가 중요한데 우리가 C조니까 D조의 순위가 나와야 이게 결정이 될 텐데요. 그렇죠. D조에는 베트남,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북한이 있고요. 북한은 탈락을 결정이 된 상태인데 아직 현재 1위는 아랍에미리트, 2위는 요르단이고 3위가 베트남인데요. 이 1위 아랍에미리트랑 요르단이 승점도 똑같고 꼴득실 하나 차이 때문에 지금 1, 2위거든요. 그리고 승점이 4점인데 3위 베트남이 승점이 2점이에요. 둘 다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네 팀이 아랍에미리트 대 요르단, 그리고 베트남 대 북한 이렇게 해서 오늘 밤 한국 시간으로 10시 15분에 동시에 킥오프를 합니다. 동시에 딱 경기를 하면 왜냐하면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이게 순위가 어떤 경기를 보고 결과를 알고 난 뒤엎 되면 약간의 조작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담합 내지는 조작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마지막 경기는 보통 같이 킥오프를 하는데요. 우리가 항상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제2의 조국이 된 것 같은 이 베트남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이 사실 관심이잖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경우수를 따져보자면 그렇게 유리하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불리한 입장이면 틀림이 없는데요. 조 3위라서. 네. 왜냐하면 승점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르단과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가 1위인데 4점 그리고 요르단이 역시 4점 베트남이 2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경기에서 무조건 박항서호 베트남은 북한을 이겨놓은 상태에서 아랍에미리트와 요르단의 경기 결과를 좀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군요. 만약에 요르단과 아랍에미리트가 비겨버리면 박항서호 감독의 베트남은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이겨도 못 올라간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승점이 5점이 되잖아요. 두 팀이. 그런데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꼴댁시를 좀 따져야 되는 상황인데 베트남 같은 경우도 이기면 5점이거든요. 승점이. 다 5점이 되는 상황에서 꼴댁시를 따져야 되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가 하필이면 아랍에미리트와 요르단과 무득점으로 비겼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0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쨌든 아랍에미리트는 플러스 2고 요르단은 플러스 1이거든요. 꼴댁시를. 만약에 이 아랍에미리트와 요르단이 득점을 내면서 하여튼 비기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비기기만 해도 그냥 무조건 올라가는 만약에 베트남의 경우에는 승리를 할 거면 점수를 한 2점 이상 내고 승리를 해야죠. 그러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르단이 플러스 1이니까 떨어지게 되는 거고 베트남이 이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에서 요르단과 아랍에미리트의 승패가 좀 갈라지기를 바라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좀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베트남이 최대한 많은 골을 몰아쳐가지고 큰 스코어 차로 이기면서 저쪽은 승패가 갈리면은 언제 가장 좋은 건데 어렵긴 하네요. 여러모로. 네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지만 박항서 감독이 지금까지 이 어려운 상황들을 계속해서 이겨냈기 때문에 박항서 매직이란 말을 들어왔거든요.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박항서 매직이 이 대회에서도 계속 이어질지. 근데 만약에 정말 이렇게 극적으로 8강에 올라갔을 때는 우리랑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한국이랑 만나게 됐거든요. 네 조 2위로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 베트남의 기세가 우리로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우리가 좀 앞서고 있지만요. 박항서 매직을 하늘도 돕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 밤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자 배구가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다고요. 네 했습니다. 제가 결승전에서 태국 만날 거다. 네 그러니까요. 라고 전망했는데 실제로 만났고 우리가 완승을 거뒀는데요. 저는 이렇게 여자 배구 대표팀의 실력이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나? 그러니까 원래도 우리 여자 배구 대표팀의 실력이 나쁘었다는 게 아니라 많이 진화된 모습을 보였다는 생각이 저는 특히 태국전을 보면서 들었고 태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대회에 사활을 걸었어요. 올림픽을 나가려고. 그런데 우리가 너무 태국을 잘 알듯이 그리고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우리 선수들이 전혀 당황하지 않고 계속 리드해 나가는 모습이 너무 좀 즐겁게 경기를 보게 만들었었는데요. 대만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중결승전이었는데 김연경 선수가 못 나왔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복근 부상 때문에 복근 부상이요? 네 부상이 있어서 오히려 중결승을 쉬게 하고 결승전 상황에서 김연경 선수를 투입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조금 부상 관리 차원에서도 쉬게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수들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경기 운영을 잘하는 모습을 봤고요. 지금 이 스테파노 라바리니 감독이 우리 여자 대표팀을 맡고 있는데 이 감독이 추구하는 배구는 토털배구라고 해서 리베로와 세터를 제외한 모든 선수가 공격에 가담하는 이게 지금 현재 여러 세계 배구의 흐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공격수 3인에 미들 브로커가 가세를 해서 4인 공격 시스템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고 나니까 큐고픈이라든지 중앙 공격 우리가 보통 백어택이라고 하는 그런 공격들이 사실 여자 경기에서 흔히 나오지를 않는데 이 공격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특히 김희진 선수의 이런 속공이나 백어택 공격이 나오는 걸 보면서 정말 다양한 공격 루트를 이 라바리니 감독을 통해서 추구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체력 소모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체력 훈련이 바탕이 돼야만 가능한 그런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라바리니 감독이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우리가 너무 김연경 선수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전술은 다 알려진 전술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김연경 선수가 없어도 우리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풀앤비를 우리는 꼭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이번 대회에서 강소희 선수라든지 이재영 선수라든지 김희진 선수는 워낙에 대표팀의 주축 선수였는데 김희진 선수가 워낙 체격 조건이 좋은 선수인데 이 선수가 약간 몸이 무겁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제가 이번 대회를 통해서 김희진 선수가 이렇게 순발력이 좋은 선수였나? 이렇게 느꼈을 정도로 정말 선수들이 열심히 하기도 했고 그런 여러 가지 공격 루트를 볼 수 있었던 그런 대회였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김연경 선수가 본인이 생각하는 마지막 올림픽을 나가게 됐습니다. 김연경 선수가 이런 별명이 있어요. 여자 배구의 메시다. 여자 배구의 메시다. 왜냐하면 정말 세계적인 스타인데 이 선수가 올림픽 메달이 없잖아요. 메달이 없죠. 메시 같은 경우도 월드컵에 우승을 이루지 못했었으니까요. 최우수 선수도 상도 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이 선수의 마지막 꿈이 올림픽의 메달인데 올림픽을 가게 됐으니까 올림픽 메달을 좀 타진해 볼 그럴 시선으로 보다 보니까 조편성이 나왔어요. 올림픽 본선에서. 조편성. 국회 올림픽 조편성. 우리가 A조인데 일본, 세르비아, 브라질, 케냐,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A조에 속해 있어서 B조에는 중국과 미국이 포즈되는데 이게 세계 1, 2위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의 조는 피했다.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고. 죽음의 조를 피한다고 해도 딱히 그렇게 피어보이진 않는. 그렇죠. 피어보이진 않죠. 그런데 조 4위까지 일단 8강 토너먼트를 갈 수 있으니까 이 12개 팀이 2개 좀 나니까 6개 팀이 한 조가 되니까 두 팀을 떨어뜨리고 갈 수는 있으니까요. 일단 8강을 가면. 8강까지는 어떻게. 이 조 대진훈에 따라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럼 조별릭으로 그렇게 8강까지 한 다음에 8강부터는 토너먼트로 가는 건가요? 네. 토너먼트를 가게 되는 거예요. 반판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8강 토너먼트까지 일단 올라가서 그때부터는 이제 물론 전적에 따라서 토너먼트의 대진도 짜여지겠지만 어쨌든 조별릭을 잘 싸워서 8강대는 조금만 쉽게 받으면 4강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연경 선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배구 선수들이 여자 배구 선수들이 꼭 이번에 한번 메달을 따는 것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16세 피겨 선수 유영 유영 선수가 화제라고 하는데 예전에 김연아 선수가 뭔가 막 이렇게 뜰 때의 그런 느낌을 저는 살짝 받았어요. 약간 그리고 좀 더 빨라요. 유영 선수의 메달을 따는 속도라든지 이런 게 조금 빨라요. 그래서 포스트 김연아 이렇게 불리고 있는 선수가 유영 선수인데 이 선수가 로잔 동계 유스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이 동계 유스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건 처음이고요. 김연아 선수도 못 땄나요? 네 금메달은 못 땄거든요. 근데 유영 선수가 왜 빠르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지난 2016년 1월에 총점 173.75점으로 종합선수권대, 그러니까 국내 대회죠. 우승을 했는데 이때가 만 11세 8개월이었어요. 김연아 선수가 12세 6개월로 종전 기록을 갖고 있었는데 이 기록을 깼거든요. 만 13세로 기억을 했습니다. 대충. 그렇습니다. 그렇게 깼고 이제 유영 선수 같은 경우는 필살기라고 하죠. 보통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트리플 악셀이라는 트리플 악셀이요? 네 이 트리플 악셀은 여러분들이 아사다 마오가 좋아했던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한 건데 사실 김연아 선수는 트리플 악셀을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아사다 마오는 트리플 악셀을 뛰었던 선수거든요. 근데 이 두 선수가 라이벌일 때 김연아 선수는 본인의 3회전 점프만 갖고 완벽한 연기와 섬세한 연기를 통해서 본인의 점수를 올렸다면 이 김연아 선수를 이기기 위한 필살기가 아사다 마오는 트리플 악셀이었거든요. 맞아요. 이건 세 바퀴 반을 도는 왜냐하면 앞으로 점프를 쭉 하면서 돌기 때문에 반 바퀴를 더 돌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파워가 중요한 기술이었죠. 그리고 채공 시간도 길어야 되기 때문에 점프력도 높아야 되고 이 트리플 악셀은 액셀 파울센이라는 노르웨이 선수가 처음으로 시도했다고 해서 이게 트리플 악셀이라는 이름이 저는 액셀 밟는다고 해서 그거 아니었군요. 네 아닙니다. 사람 이름이었네요. 그런데 유영 선수가 이미 쿼드러플 쌀코라고 해서 4회전도 한번 시도를 해본 적이 있고요. 어린 나이에. 네 그런데 본인은 고난이도를 계속해서 연습하겠다고 이미 어릴 때부터 밝혔었어요. 그런데 쿼드러플 쌀코 같은 경우도 했지만 실패는 했는데 이걸 처음으로 시도한 우리 여자 선수도 처음이고 그리고 나서 트리플 악셀 같은 경우는 지난해 8월에 한번 했었는데 착취 불안이 되면서 감점이 돼서 성공을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지난해 10월에 그랑프리 2차 대회에서 성공을 합니다. 유영 선수가. 그래서 한국 여자 싱글 사상 최초로 우리나라 선수로서는 트리플 악셀을 성공한 선수가 됐고 3개 여자 싱글 선수 중에 11번째. 오. 많지가 않군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네요. 11번째인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동안 1988년부터 이 트리플 악셀 성공한 선수가 10명이 나오고 유영 선수가 11번째였잖아요. 그래서 김연아 선수도 하지 못했던 트리플 악셀을 해냈기 때문에 포스트 김연아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붙어가고 있고 요즘 배점 방식이 피겨스케이팅에서는 이 고난이도에 많은 배점을 주는 형식에 채점을 하기 때문에 고난이도 선수 이게 혹시 실패를 하더라도 고난이도를 할 수 있느냐 도전을 하도록 장려를 하는 분위기로 지금 이렇게 바뀌는군요. 그래서 저는 궁금해서 4회전을 성공한 여자 선수가 있나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러시아 선수 중에 어린 선수가 성공을 지난 2018년에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기술만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잘 어우러져야 되잖아요. 프로그램이. 지금 유영 선수가 그런 가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2년 후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거든요. 여기서 한 번 매달까지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얼마나 성공률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네요. 베이징 올림픽 때는 4회전 점프를 완성해서 가겠다고 하거든요. 유영 선수가. 또 왜냐하면 골격도 좀 더 커지고 체력적으로도 좀 더 나이가 한 두 살 더 먹으면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네요. 이렇게 점프를 뛰어야 되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전성기라는 게 짧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영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해서 다음 베이징 올림픽 그리고 그다음 올림픽 정도까지 해보는 게 전성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술을 완성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귀여운 것도 뭔가 굉장히 옛날 김연아 선수를 떠올리게 하는데 기대를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고요. 프로야구의 한파가 몰아쳤다. 네. FA 시장이 지난 2017년부터 한 100억 원대 시장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연평균 25억 정도가 뭔가 무슨 기준가 같이 탑타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게 됐었죠. 그런데 올해가 최고 공값이 한 40억 원대로 떨어지면서 지금 종반으로 향해 가고 있거든요. 물론 큰 돈이긴 한데 40억도 큰 돈이죠. 큰 돈이긴 한데 그 전에 양희지 선수가 100억 원 넘게 받고 최용호 선수 이렇게 받고 이러니까 FA 시장 하면 55억 원대는 무조건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올해는 분위기가 그렇지가 않아요. 내야수 기아의 김선빈 선수가 기아와 4년 최대 40억 원 롯데 전준우 선수가 4년 최대 34억 원 유일하게 팀으로 옮긴 안치홍 선수 같은 경우 롯데로 옮겼는데 2플러스 2년 계약하면서 2년으로 따지면 최대 한 26억 원 오늘 하나의 이성률 선수가 2플러스 1년에서 최대 20억 원 그러니까 예전에 비하면 액수가 50억 원을 넘지 않거든요. 예전에는 안치홍 선수 정도 되면 꽤 많은 액수를 받을 법도 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액수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시즌 프로야구 인기가 조금 하락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전해드렸었고 또 일부 선수들 일탈 행위도 좀 있었고 고액 연봉 선수들의 부진도 좀 한몫을 했던 것 같고요. 독감 못한다 한마디로. 네 그리고 팬서비스 문제도 좀 불거지면서 고연봉 스포츠인 프로야구 선수들에 대한 시선이 조금 미세하게나와 달라지기 시작한 것 같고 또 FA 시장에 거품이 좀 빠져야 된다는 여론이 좀 야구팬들 사이에 많았던 것도 부단들도 상당히 절제하는 모습이라고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부단들이 보면 전력 보강을 요즘은 트레이드로 많이 하잖아요. 2차 드래프트나 트레이드를 통해서 많이 하면 그리고 아니면 육성팀을 좀 더 강화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서 이런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데 과연 이게 오래 갈까? 이런 건 좀 미지수라는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내년 FA 시장을 보니까 좀 대어급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선발 투수급들이 예를 들면 양현종, 차우찬, 이용찬 이런 선수들이 나와요. 그래서 과연 전준 안치용 선수 같은 경우에는 위로한다고 주변 사람들이 네가 때를 잘못 만났다. 제가 이걸 보면서 항상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입니다. 그렇죠. 때를 잘못 맞았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유미의 스포츠 작가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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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